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구리시 건배로에 위치한 내 품의 다육에 왔습니다 그 가까이서 이렇게 처음 봐요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화분이 겁나 많고 국민다육이 목등이 겁나 많고 고가의 몇 백만원의 창이 겁나 많은 매니아님 하시면서 예 사장님이신 구리시 건배로의 내 품의 다육 오늘은 국민다육이 목등이 세트 아유 좋아라 자 사진 찍어요? 자 잠시만요 급하긴 아유 어떻게 가는지 먼저 보고 아유 세상에 잠시만요 국민다육이 목등이 세트 다섯 개 가격에 어머 다섯 개만 사면 네 개 더 줘요? 아유 세상에 공짜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어쩜죠 2만 8천원 결제하시면 그러면 다섯 개면 만약에 이런 거죠 5천원 묵은 등인 대부분 그러잖아요 5천원 꼴만 해도 6천원 6천원 5,6,3,3만원인다 아유 자 볼게요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이름을 백봉국이라고 지어줄래다가 얘 아셔요? 백봉국 세트? 아유 세상에 우리 키팅장에도 내 거 다 꽂혔어 아유 세상에 주인은 가지라는 여점 좋아 백봉국 세트 아유 아니에요 1번 세트입니다 1번 세트 사진 먼저 찍으실래요? 자 국민다육이 목등이 세트 돈이 얼마나 돈 내는지 알아야지 자 그죠? 아유 아주 좋아요 딱 좋아요 자 포트를 세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입니다 국민다육이 목등이 세트 다섯 개 구매하시면 다섯 개 구매 가격에 네 개를 덤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1번 세트 아유 보이죠? 자 백봉국 아유 그러니까 나도 알아요 야는 백은 무고 아유 세상에 그거 몰라 자 백봉국이고 소인제 맞죠? 그리고 얘는 웅동자금 아유 이렇게 풍성한 애가 뭐 그쵸? 우리가 그런 거죠 빨간 포트여도 묵은 둥이는 가격이 비쌉니다 농사짓기 힘든 아이들은 비쌉니다 구하기 어려운 아이도 비쌉니다 웅동자금은 흔하지만 이렇게 풍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인제요 금만 봤어요? 아유 나는 소인제도 알아요 자 소인제 그리고 여기 염자 금 제가 그 온둘라타라고 하는 꽃을 봤는데 그 대품 한 30만원대 정도에 판매하는 아유 멋지더라고 자 그 다음에 녹귀란 어머 녹귀란 자 그 다음에 얘요 어머 창도 들었네 로네반스처럼 로네반스 창 그리고 얘요 마케베니아 온슬로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자 국민다육이 목둥이 세트 5개 가격에 하나에 6천원이면 5630입니다 아유 세상에 4개를 더 공짜로 준답니다 결제는 2만 8천원 구리시 건배루에 위치한 내품의 다육 자 그러면 2번 세터 하나 둘 셋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어머 세상에 꽃은 없어도 잠깐 찾아봐요 꽃은 없어도 창도 있고 네온나이트 잠시만요 야가 소인제 그죠? 다남이 제일 좋아하는 월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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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을려심 홍매와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온나이트 거봐 거봐 이쁘잖아요 자 테레비 보니까 더 좋죠? 로네반스 창이죠? 자 그리고 미니마 어우 진짜 이쁘네 자구가 뿡 있어요 자구 뿡뿡뿡 자 그리고 또 예여 50영옥도 한 5,6천원 하죠? 아이 그럼 5,6천원 하죠? 그리고 예 자 그러면 잠깐만요 사진 찍으려면 너 잠깐만 들려와라 자 어떻게 사진 찍어요? 결제금액 얼마인지는 알아야죠 그죠? 이렇게 어우 됐어요 됐어요 국민다육이 목둥이 세트 다섯 개 가격에 네 개 더 줍니다 자 돈은 2만 8천원 하나 둘 셋 찰칵 예 2번 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세트까지만 가고 이제 그만 가려고요 왜냐하면 국민다육이는 수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진 찍었죠? 사진 찍은 걸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거를 여러 날 하면 품절이에요 그래서 여러 날 하지 마세요 단암다육은 꼭 그걸 고민을 여러 날 해가지고 아유 이거 몇 번 고민 고민하다가 2번 주세요 그러면 품절 이렇게 하면은 아우 그죠? 차라리 그죠? 고민 안 한 것보다 못하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세트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세트 아 제가 생각하니까 어머 세상에 1번하고 2번하고 2개 해요? 그러면 2만 8천원 2만 8천원 그러면 5만 6천원이에요? 그럼 몇 개가 가는겨? 18개 아니 9개 9개 맞구만 18개 18개 갑니다 그리고 택배는 무료입니다 요즘에 업체분들이 택배비가 4월 1일부로 오르니 택배비가 무척 구독자님들은 5만원 맞추기 쓰면 좋겠고 우리 이제 업체 사장님들은 5만원이면 공짜로 해줘요? 아유 업체 사장님이 내는 겁니다 자 다 알죠? 다 알죠? 그럼 자자자자 그 다음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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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오케이 자 국민 다육이 목둥이 세트 5개 가격에 4개 넣어줍니다 결제는 2만 8천원 수량이요? 세 보시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뭐가 제일 예뻐요? 룬데리요? 이러니까 내가 룬데리 아유 세상에 내가 유튜브 하기 전에 우리 회사 앞에 사장님이 룬데리를 아느냐 룬데리 꽃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꽃대가 없을 때 이 아이를 그때 당시에 7, 8천원에 판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룬데리는 꽃을 안 꺾어요 왜요? 이뻐서 그리고 많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몸체가 많이 망가지는 건 회복하더라고요 금방 룬데리 룬데리 이쁘요? 이쁘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토이 지가 좋아한다고 토이는 엄청 챙겨 자 토이 롤리폴리 아우 세상에 이거는 좀 덜 묵었어요 그것이 이실짓구 말합니다 아우 예 조금 묵둥이라고 해도 어머 금솔? 금솔? 어머 세상에 금솔 자 그리고 우즈목 혹시 금이나 나와라 똑딱 아우 세상에 금이나 나왔으면 그죠? 로또죠? 그 어제 제가 어느 농장의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월 3번 떨어지면 안 돼 자 자 짠 붙어있어라 아우 세상에 어쩐다 자 3번 여기다 붙일게요 자 여기 얘 신월이요?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뻐요 지금이요? 덜 이뻐요? 아유 겨울 두 번 놔봐야죠 그 다음에 보초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3번 국민 다육이 목둥이 세트 5개 2만 8천원 결제하시면 4개가 더 가서 합계로 내가 받는 수량은 9개 금액은 2만 8천원 내가 2개 하겠다 2번과 3번 그러면 5만 6천원 되고 택배비 따로 안 냅니다 만약에 나는 3번만 사겠다 아유 그럼 택배비 돼야지 이렇게 따지니 수량이 엄청 풍성하고 좋습니다 자 국민 다육이 목둥이 세트 이렇게 해서 구릿이 다시 한 번만 가요 3번 갔습니다 3번 사진 찍어요 아유 세상에 자자자자자 국민 다육이 목둥이 세트 5개 구매하시면 우리가 이런 거죠 그 룬델이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보통 6천원 해요 그러니까 5, 6, 30 3만원인데 2천원 가깝고만 아유 4개 덤 주는 건 돈 계산 왜 안 해 그죠 이렇게 국민 다육이 중에서도 농사 짓기 어렵거나 농사 짓기 어렵거나 또 귀한 또 목둥이 이렇게는 가격이 조금 있더라고요 우리도 나도 알아요 빨간포트 천원 혹은 5천원 몇 개 만원 몇 개 다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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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 목둥이를 고르면 노또잖아요 그런데 저 같으면 여기서 금을 찾아요 아유 여기 오줌목에서 금 나와라 똑딱 여기요 여기는 아이 소인제 금 나와라 똑딱 아유 그리고 또 있어요 1번 아유 야는 금이 왜 이렇게 많아 많아요 웅둥자금 여기 저기 여기 염자금 자 이렇게 해서 1번 예 똑딱 똑딱이 뭐야 하나 둘 셋 철칵 2번 하나 둘 셋 철칵 예 맞습니다 3번 하나 둘 셋 철칵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구리시 건배로에 위치한 내품의 다육이고요 제가 한 바퀴만 살짝 도를까요 늘 먼발치에서만 보았던 멋지고 가장 화려한 이렇게 화분이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있어요 땡 자 제가 이쪽으로 도를까요 여기만 있어요 잠시만요 아유 세상에 저기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종자 종자실이고 여기는 저희 여기 내품의 다육 대표님이 유난히 이런 아이를 보고 반했답니다 뇌구조 메센유지요 메센유에 어쩌면 세상에 머리 뇌구조 같이 생겼는데 그렇게 신기했대요 그래서 외국에서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많이 모으셨대요 그래서 배타고 보냈다고 합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이렇게 다 여기는 사장님이 다 자식들이에요 사장님 애들 전 세계적으로 자식이 제일 많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화분이요 아까 제가 말했죠 거기만 거기만 땡 여기까지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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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구리시 건배로에 위치한 내품의 다육에서 국민 다육 묵둥이 세트 5개 구매하시면 4개를 더 주고 가격은 2만 8천원 결제입니다 내품의 다육이었습니다